누구세요? 저는 KB스타즈 가드 허예은입니다. 초등학교 때 클럽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동아리 같이 학교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식 공구부였던 거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구는 신장이 좋으면 유리한 스포츠가 맞거든요.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핸드캠이 조금 있어요. 제가 지금 공격에서는 어떻게 남들보다 다른 테크닉을 가진다든지 더 빨리 낀다든지, 슈팅 정확도를 더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롤모델이 자주 바뀌어요. 제가 NBA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NBA에서는 지금 애틀란타인 트레이형 좋아하는데 되게 왜소해요. 기술 되게 작고 이런데 괴물들이 극실거리는 NBA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만큼 기술과 테크닉이 좋고 슈터치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플로터라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너무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담고 싶어요. 슈터치 슈터치 KB스터즈 허예은이었습니다. KB스터즈 허예은이었습니다.